아, 내일 또 학교 가면 애들한테 맞을텐데 아, 하나님, 효도르 아저씨를 만나게 해주세요 효도르 아저씨한테 싸움의 기술을 배우고 싶어요 이때 효도르가 등장하는데 아저씨는 효도르? 응 진짜 효도르? 응 피치도 아치도 응 피치도 아치도 응 응 효도르 아저씨 저한테 싸움의 기술 알려주시러 오신 거예요? 응 알려주세요 이렇게 강의지 공부라 야, 빨리 먹자 같이 먹자 야, 둘이 어디서 싸움줄이야 피카야 태꽃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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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지! 제대로 한판 붙자고 합니다 유! 개꼬닭! 이리 오쇼, 냉컴 오쇼, 그럼 가야지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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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훅기는 소도르의 싸움 기술을 전수받는데 한 달 후.